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연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시간을 포함해서 3차시에 걸쳐서는 수출입회계 세무실무 기타 고려상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보따리 장사 그리고 무용자산의 해외양도, 해외매출채권의 대선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따리 장사의 경우에는 휴대폰 반출에 따른 간이 수출 신고를 하시고 그 대가를 왜곡한 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수령을 하시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간이 수출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이 간이 수출 신고 제도는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OB 기준 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편 이 휴대폰을 반출함에 있어서 이 간이 수출 신고 없이 물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매출하는, 공급하는 경우 속칭 보따리 장사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외국한이라든지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수증 등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령을 해서 국내에서 외국한 은행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간이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이 재화가 해외로 반출됐다는 사실이 관련 서류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 관세 환급은 배제가 되고요. 다음은 무형 자산의 해외 양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이나 상품권 등의 권리와 등록되지 아니한 이러한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양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사용 소비되는 이러한 경우 보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출을 보아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외 등록이 되어 있고 국외에서 사용 소비되는 이러한 무형의 자산들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국내 거래가 아닌 그냥 단순한 국외 거래로 모아서 보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입니다. 국내 매출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대손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상법, 민법, 어원법,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원 및 수표법상의 채권, 외상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화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한 은행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를 받았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미외수된 해외 채권이 50만 불, 즉 하나로 하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회수 대상 채권 제외 신고서, 그 다음에 미외수 사유서와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관련 조문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요약한다면 보따리 장사의 경우에는 간의 수출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재화에 해외 반출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다만 관세 환급은 배제가 되고요. 무용자산의 해외 양도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창출된 무용자산에 한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매출 채권의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한 은행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이 경우에 대선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